요포 형님 오십니다 상을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디로 치워넣어? 옆에다가 그냥 치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치워놓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 뒤에다가 어 그래 그래 출근은 오늘 또 저녁에 방송 있다면서 예 형님 아 오늘 스타빅크 결승 때문에 결승전이야 오늘? 요포 형님 이쪽으로 괜찮나? 형 괜찮십니까? 인사드리라 2만개 드렸다 우리 KMS 형님하고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포 형님 진짜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아까 까불어가지고 니 아까 토하고 손 안치 진짜로? 아니 아니 싫었습니다 형님 진짜 싫었습니다 손 씻겼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내가 원하던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내가 너무 좋다 어? 내가 기분이 좋아 아 근데 진짜 제 모든 양심을 걸고 난 니고 형님도 주작방송 안하고 난 안해 진짜 주작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예전에 싸운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회 안좋았어요 예 제가 술 먹방하면서도 철구 이야기 한번 하고 했었잖아 옛날에 그 사건 있었던거 만약에 조작방송이면 불닭볶음면을 다 못먹지 다섯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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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는 자체가 힘든건데 니고에게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철구 사람들 많이 몰려올거니까 니가 힘들더라 무조건 먹으라 내가 캤다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뭐라 캤다 야는 진짜 뭐 이거 처음 할꺼야 처음이지 어 야는 불닭볶음면 와 어 삼용이한테 처음일꺼야 근데 오늘 진짜 뭐 이빨 개물고 먹는거 같아 아 잘드시네요 뭐 이놈을 잘먹는거지 제가 패배를 깔끔하게 시행하는지부터 근데 휴지가 자체가 없는갑시 아 네 사야됩니다 머리 니 결혼식 잔달을 잃어야 가라 아 네 이렇게 갑니다 나는 이게 뭐 트레이드메이크인데 형님 내일 이제 내일 만약에 뒤풀이 때 가면 바로 깍듯하게 이제 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니다 아까처럼 동네오락실선배처럼 하면 돼 아니다 아닙니다 어 주딩 오 삼백개 삼백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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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백개 철구야 니가 세팅을 요렇게 하네 가면 안 불편하냐 예 그냥 제가 일일이 다 형님은 그거 쓰지 않습니까 그거 뭐지 그 뭐였지 에슬린 에슬린가 뭐 예 그거 에슬뿌린 자 우리 근지근지 삼백개 고맙다 와 와 20 누나 109개 와 100개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그 다음에 근지근지님 삼백개 아 아 내가 중간장에서 말을 하도 많이 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뵐게 아 또 뵐게 고맙다 아 아 감사드립니다 와 여포 영지님께 또 뵐게 와 여포 박살이 형님 아니 아니 박살이 형 박살이 형 오랜만에 봅니다 아 꽃뜬님도 100개 아 여포 쿨강이님도 100개 아 오늘 뭔가 갑자기 좀 훅나게 됐네요 아 아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편집 잘 해봐 예 알겠습니다 잘 편집해야겠습니다 어 애플 조심히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 우와! 구독! 상어마! 천국에 상어님 천국에 감사합니다 상어 야가 괜찮아 내 방에서 매너도 좋더라 상어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어가 진짜 잘하면 뭐 그 손도 다 보인 것 같은데 정국에! 아프리카 큰 손들이 착 통탈이고 집중해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어 형님 상어 야 고마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철국 결승전하니까 재밌게 봐줘 여러분들 몇 시에 한다고? 저 오늘 10시에 합니다 우와 또 뵙게! 자 주먹궁이야 와 또 뵙게 대겸이 고맙다 우와 또 청국 천국에 야 대단하네 연애를 같이 천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철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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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들 감사드립니다 최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었을거야 우리가 방송한지 아 수정팬 형이 말을 못하겠어 예 감사합니다 말을 못하겠어 오늘 포럼을 신고도 원래 이래요 오늘 방송한지가 우리가 3시간 3시간째지 3시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들 철국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끄고 뭐 안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 형님 제가 주제로 아니 왜 그러냐 아까 행동생 하기로 했으면 이제 끝난거지 아 또 뵙게!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 오늘 뽀뽀 한 번만 해 응 해 예 형님 철국 형님 감사합니다 야 안쉽는데 야는 아악 아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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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안쉽잖아 형은 신는다 아 예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형은 신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내 영광이다 진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랑 동생들이 또 동생이 한 명 요파가 또 한 명이 덜 생겨서 좋고 출구는 항상 또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동생들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형님 감사합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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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개 누구야 500개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마귀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또 요파 자 쿨강이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와 또 100개 아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담배 하나 필 타이밍도 없네 이거 아니면 19거 담배 한번 팁할까요 이제 아휴 끄라 끄고 마이크 끄라 마이크 끄라 마이크 끄면 꺼봐 네 마이크 끄나 네 어 마이크 끄나 아니 안 끄는데요 너가 담배 하나씩 풀어 형님 저 지금 뭐 좀 졸업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니 아니 너가 마이크 끄라 넘블리버블 100개 19세 끄라 100개 19세 끄라 어차피 앞에 거 커트했잖아 화면 후날로 나오잖아 아프리카소 또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녹화면 화질이 나빠 아프리카 그 아래가 뭐 방송 다시 보기 있지 예님 그게 화질이 안 되는 예님 그걸로 니가 담받아라 예 알겠습니다 실공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 한번 붙지마라 좀 해주십시오 야 켄토님 도청객 누구야 어 켄토님 감사합니다 켄토님 감사합니다 아휴 근데 요렇게 3명 모이는 게 힘들다 3명 모이는 게 힘들어 마이크는 안 꺼도 되잖아요 어 마이크 끄지 마라 네 불 한번 붙지마라 해주십시오 형님들 불 한번 붙지마라 예 형님 불 한번 붙지마라 응 니가 붙여 아 어 안된다 안된다 아 안된다 안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먹을 때까지 잠시만요 오 됐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돌남치 잘하고 보내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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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내일 출고는 잔친때로 못하고 뒤풀이 때 잠깐 참석하니까 꽃게 여러분들 뵙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형님 일단은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니 근데 돌잔친 니 몇시간이 되냐 근데 얼마 안 한 거 같은데 2시간 자 연애는 4층 3층 3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돌잔차기 전에 1시간 전에 가면 3시간 정도 되겠죠 대기시간도 고맙습니다 어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너무 맵다 아니 형님 니 아까 저 싱크대다 오바이트 채 해놨다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쪽 부근에 땅값 떨어진다 니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내일 요포 형님도 뒤풀이 하십니까 어 그래 그럼 저 금주 안 가겠습니다 형님 동생인데 아이 농놈입니다 형님 앞으로 동생으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그래 형님 하이파이브 고맙다 고맙다 부산 오면은 아예 사모 아우 나 목 아파 죽겠다 아 뭐 사모님 워우 우와 사모님 사모사모 감사합니다 야 형형 목 벙클했잖아 소리넙어질나봐 이야 철구 인 soci 아 cutting 해보시겠습니다 어 booked 한참 assignment 잘 나 tweede 우 founded 만국에 아 천국에 자 우리 상호 소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하야 나중에 형이 메리지 해놓을게 어? 그 말 너무 상하야 알죠? 그래 너무 고맙다 아까 형 방송에서 만국에 더 드렸어 아 진짜요? 아까 만국에 아이가? 만국에 만국에 만국에다 사모사모개 그래 아까 상호가 아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세대 또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형님? 형도 잠깐 봤다가 갈게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올해는 못 잊고 예 알겠습니다 동생들 얼굴 나 잠깐 봤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구는 또 약속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최세대 모르고 가십니까?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하십시오 알았다 그래 전화할게 최세대는 니보다 동생이잖아 예 동생입니다 동아시켜줄까? 예? 그것 좀 그렇고 그냥 만나면 죽여버리 니가 도발을 많이 하네 어? 잠이 써봐라 최세대 최세대 알란건 모르겠다 사람들 철구방을 철구방을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응 감사드립니다 와 3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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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야 성민아 야 성민아 이거 미친 미친놈 하나가 니한테 도망하네 잠깐만 있어봐라 받아 봐라 성민이라고 제일 그 호리호리한 애 있다 여보세요 마니 누구? 내 누구냐고 누구? 내가 동생 누구를 치고 할놈아 마 내 철구다 니 지금 반말했나 철구?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니 반말했냐 그래 누구? 모접이네 마니 잡히면 죽는다 인천바닥 내꺼다 마니 잡히면 죽는다 인천바닥 내꺼다 마 자동될래? 마니 진짜 한번 내일온나 제형님 내일 오죠 어허허허허 니 내일 보면 죽는다 나한테 내일 온다 마니 어디오? 마 일단 어딘지는 묻지말고 내일 보자 지금 간다 지금 오지말고 내일 보자 알았다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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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꼬리 내놨구네 어? 바로 알았다카노 어? 하하하하 형님 내일 요포 형님한테 당연히 나이가 많으시고 형님이시니까 어 제가 내일 성민이 참기름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거래라 동생이 있네 형님들 정말 방송의 주작이 아니고 정말 철구하고 저하고는 다른 tv에서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링구 형님께서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철구랑 동생이 또 생기고 저보다 워낙 또 인기 있는 동생이고 잘나가는 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형으로서 형다운 행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부산 내로는 꼭 전화 주시고 아 네 형님 통화 한번 담배 끄라 아 예 아니 오늘 둘이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보기가 잘 힘들어 야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낮에는 또 뭐 잠도 많이 자지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다 앞으로 뭐 볼 날이 또 많을 거야 철구야 네 그 옆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보자 형이 부산에 오면 형이 부산에 갈 테니까 니 잔치 있나? 네? 잔치 있나?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한참 남았지 결혼식 요번에 오래 결혼식 한다고 했지? 네 결혼식 때 그것도 보자고 네 제가 한번 대구 사시니까 대구 한 번 어 그래 대구가 우리 친구들 저번에 대구 산다고 합니다 어 대구 아닙니까? 야는 부산 산이네 아 아 저러갑니다 아 부산 야는 부산 아 부산 어디 산지니까? 아 부산 부산 어디? 부산 양산 양산입니까? 네 부산이 그럼 니 구형 아닌가? 양산은 그 촌동료 아닙니까? 하하하하하하 맞잖아요 부산 그러니까 양산 아 부산 양산이면 부산이 아니죠 예예 약간 그 옆반산 님은 어디 사노? 옆반산은 지금 바로 옆에 삽니다 여기 옆에 아 바로 산다고? 예 저 양만도 요즘에 관중이라서 BJ 합니다 아 아 그 저걸 한번 봤다 네 돌자실 때 네 봤다 아 내일 보면 옆에 형님한테 바로 90도 대가리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예 너무 기분 좋네요 진짜 아니 상어 재밌어 왜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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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렁 끌짐 말고 얘들아 상어 재밌어 차카이 형님입니다 상어 형님 그러니까 차카이가 왜 자꾸 그래 키아 형님 우리 다 세 명 문신있네요 쌍민신 야 보수 형님 근데 피카조 아닙니까 나 처음에 뭐 피카조인줄 알았어요 뭔데 이거 별입니다 루시퍼 아니 니 이거 옛날에 여친하고 문신한거 한게 있었잖아 예? 옛날에 여친하고 문신. 그거 있지 않나? 무슨 여친 문신이요 아 옛날에 아 뭐랄놀이 대야 형신 지금 제수씨하고 같이 한 번 문신 말고 옛날에 몇 hiç 친구 아이 뭔 소리래요!! 알았다 알았다 애들 모르구나 나는 애들 다 아는 줄 알았지 아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옛날에 이제 지금 한 번 본 거 같아 어 알았다 오늘 진짜 뿌듯한 방송이네요 예 오늘 형님이 더 생겼습니다 예 진짜 여보 편집 잘하면 오늘 재밌겠다 어? 그치? 어 편집 잘하면 재밌겠어 가오안상하게 마지막 부분은 뵈주십시오 여러분들 편집자분들 가보 요파야 니가 요 멘트 한번 해라 예 닝님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철구리 동생 방송에 닝구 형님들 모시고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예 좋은 방송 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걸어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닝구 형님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형님 빨리 팝이 좀 빨리 빨리 닳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생님 마음은 예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팝이 빨리 좀 닳았으면 좋겠고 닝은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라 아이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형님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상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긴게 철구 먼저 가 아니 전망은 왜 저거 도망가는 거야 아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게 어 아 진짜 갔다 아 방송 끄면은 아 진짜 도망갔다 좋아 아